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그림자 놀이를 해볼건데요 음 제가 놀아볼게요 1 2 3 네 여기 보이시나요 불빛? 저요 네 여기 이거 여기 맨 밑에다 세어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림자 놀이예요 오늘이 날 펭귄이 살았어요 펭귄 사는데로 엄청 춥죠 원래 펭귄이 살았어요 근데 그 날씨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왜 그럴까요 펭귄 사는데로 추운데 그쵸 여러분 궁금하죠 네 왜 왜냐면 마술사 곰이 날씨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펭귄은 그걸 그걸 몰랐어요 왜 날씨가 더운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옛날 옛날에 할머니가 말해주셨어요 어떤 마술사 곰이 펭귄이 나라를 온통 덥게 만들었단다 해서 그 마술사 곰에게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펭귄이 마술사 곰을 찾아갔어요 펭귄은 무서웠지만 아니 무서웠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덥게 만든거죠 펭귄이 물었어요 음 마술사 곰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북극곰이 살기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이고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가 편하거든 뭐라고요 펭귄이 말했어요 여기는 펭귄들만 살는데 어떻게 북극곰이 산다는거죠 왜냐하면 나는 북극곰 마술사 북극곰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북극곰으로 만들 수 있다 아니 곰으로 만들 수 있단다 그래서 그래서 얘가 펭귄은 안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견을 말했어요 저는 더운거보다 추운게 좋아요 나는 싫어 했더니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었어요 마술사님이 해줄 수 있다면 해봐라 추운거를 합치면 어떨까요 그래 좋아 해보실 수 수리마술야 팡 탁 이 정도면 되겠냐 네 그래 이 정도면 되면 같이 살 수 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림자 놀이를 갖고 놀아봤는데요 음 제가 쓴게 네 그림이에요 북극곰이랑 펭귄 펭귄 하고 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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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이렇게 써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빨리 듣는 이야기 에이 그립 놀이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 craft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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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당 잘 딱 다당 다당 다당